앞치마 두르시네 또 하시려고 제가 건강관리하면서 먹기 시작한 요리가 있습니다 요리가 있어요? 그거 할 거예요 지금? 연어에 올리브를 바르고서 스테이크를 만들어요 새우도 이제 살짝 데쳐가지고 이렇게 마늘하고 남해장이 지중해식단이 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지중해식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먹을게 지중해식 요리구나 이걸로 그냥 건강관리하신 거예요? 너무 맛있다 요즘 아주 즐겨 먹고 있어요 먹고 살도 안 찌고 아주 좋아 맛있어 맛있어? 많이 먹어 연어도 진짜 달구었다 파라불 유혜영 씨, 나아지 씨가 드신 지중해식 요리는요 유네스코 세계무용문화이산에도 등재된 건강식단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요 지중해식 식단을 먹은 참가자들은 신혈관 질환 위험이 25%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시 팔아가서 너무 맛있어 우리 지중해로 가서 살까? 지중해식단만 먹고 좋은데? 지중해를 가서 먹는 거야 뜨거운 맛 죽고요 흠